제주도 밖에 없어 제주도? 아 너무 무서운데? 야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과자 언제 해? 더 해야 되잖아 더 신청해야 되잖아 국민 재력 100% 전화 보자 근데 그거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? 근데 그거 예약 꽉 찬다고 했어 12월에 사람 많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 없어? 서울지? 서울 찾아본거야? 서울은 아예 없고 다른 지역은? 아 서울안이나 천안에 한자리 한자리? 다른 지역은? 다른 지역은? 다른 지역은 아예 없고 제주도 제주도? 많아? 어 여기는 많아 제주도 근데 우리가 안되면 이 말 좀 아니 언제까지는 얘기야 어 할 시간 없잖아 제주도? 제주도 밖에 안되는거 아니야? 응 비행기 갈아 봐줘? 응 있는데? 오늘 저녁부터 있어 1시 아.. 지금 최소하는거 생각했는데? 6시? 6시? 5시? 얼마야? 8천 개 파란 죄송합니다 물 잡음 어디 살아? 이 강재수님, 김민성수님, 김민성수님, 한진구수님, 한진구수님께서는 잠시 후 섭쇠로 지구한 고기가 짐상하려고요. 왜? 왜? 이상하게 왜? 이상하게 왜? 이상하게 왜? 이상하게 왜? 야, 제주도 가서 그 제주도 가서 그림이 뭐야? 피곤해요. passwords! 알팡Pass 아 귀여워 잡고 있는게 좀 고소해 이쪽 갈까? 이거야? 아 귀여워 예쁘다 예쁘다 으아아아 나 맛있을 거 같아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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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겠다 이거 뭐야? 흑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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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 우와 전복버터 전복버터 에스컴 돼지라 야 둘 서자 둘 서는거에 가치가 있는게 이런거이야 서자 여기서 한 두개정도 사먹고 체사서 갈까? 그래 오 맛있겠다 냄새 진짜 대박이야 응 오빠야 먹고싶어 오빠야 사왔어? 오빠야 오기와 파이팅이 헐 오빠 우리 애가 또 살 냄새 미친거 아니야? 너 학교 드리異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많이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상통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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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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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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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바닥 밑에 있죠 이러한 상태이면 시력 상태가 많이 부족하고 저하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쭉 먹으면 있어요 진짜요? 왜? 많이 쓰셨어요? 아..둘아..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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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제가 뭐 어딘가 맛있다고 스쳐야 되기보다는 인스타나 뭐.. 일단은 기다려보자 안녕 열팀? 아..둘아.. 아 맛있겠다 주스 마실까? 정민아 주스 사줘 아..둘아.. 뭐야 정민아 방금 욕한거야 아니면 당황한거야? 짜잔 잠깐만 이거는 저 귤 사는 거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진짜 이거 귤 잡아서 이렇게 바짝 잘라주셔야 돼요 안그러면은 귤끼리 청소가 나서 나중에 금방 썩어버려요 네 하나씩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진짜 맛있어보이는 걸로만 따자 오 할라봉같이 커 귤이 이것도 뭔가 맛있어 봤다 이거 따 볼까? 주스 마실 피아노 소현이 짤른 그런 말 좀 하지만 못쓴다거든요 뭐라 그랬는데? 피아노 소현이 귤을 막 짠다 이러면 짜잔 주경이 얼굴 맞지? 아 기다려봐 우리 세개 누가 더 누구꺼가 더 맞을까 그럴까? 해보자 세구꺼 먼저 먹을래? 주경이꺼? 내가 먼저 먹을래? 주경이꺼 잘라줘 반 자라줘 어 차 안차워 아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 정신이 번쩍 들었어 네 맛있다 응 Black 내 꺼 이거실거같아 이거 응 지진완 때 그냥 무슨 말했년 ㅎㅎ 음 약간 약간 좀 응 아까 내가 딴 게 이 나무였나? 응 이 나무에 있는 거 많이 따져 같은 나무니까 맛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 많이 땄네요 오 크다 아 근데 진짜 크다 물 따뜻한 채 만져져 오 그렇게 타고서 났네 아 좋다 그럼 어쩌면 안에 들어가는 게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겠어? 들어볼래? 그거는 뭐? 하하하하 그거는 뭐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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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웃겨 다 먹으면 더 주세요 진짜 맛있어 아 진짜? 언니 어떻게 좀 먹지? 승리다 그럼 맛있겠다 오랜만에 먹어서 오랜만에 먹었는데 제주도에서 먹네 너무 맛있다 무언가 시고 너무 맛있어 있지 프라임 근데 우리 살 데 없다 이런 데 말고 먹을 거 있는 데 없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발. 제발.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. 고구마야? 언니 겨울하고 재밌어? 아 맞아 어제 나온 얘기야. 오 가야되지 않는 거 있죠? 탑승 18로 가자. 선생님한테 제주도에서 체력특병하고 왔다고 말씀드리니까 선생님이 엄청 놀라셔서 성공했어요. 안녕. 잠깐만. 엔지. 언니가 이 앞을 주장할 거야?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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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그냥 나를 이렇게 옆으로 밀고 네가 쳐봐. 응? 하나 둘. 야 우리 웨이트 언제 가자? 아 맞다.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엔지 엔지 마. 엔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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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엔지. 봐봐. 엔지. 여러분, 제품들이 Oreos에 맞췄고π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